35과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대화 1 나라고... 지금 드라마가 시작돼요. 후엉 씨, 빨리 오세요. 오, 김수연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고향 친구들도 아주 좋아해요. 후엉 씨 고향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그럼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빅뱅을 제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대화 2 두한 씨, 스마트폰 새로 샀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저도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때요? 화면도 크고 편리한 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봐도 돼요? 네, 요즘 한국 휴대폰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써요. 휴대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잖아요. 네. 3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네.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2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투안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투안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투안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사로 피카에 가득합니다. 사랑받 google 분 газ nucle